바쁜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하루 한두 끼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! 슬림바디 쉐이크에는 비타민, 미네랄, 단백질, 식이섬유, 탕수육,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걱정없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번거로운 다이어트도 이제 그만! 우유, 쉐이크통 없이 슬림바디 쉐이크 하나와 물만 있으면 다이어트 준비 끝! 자 따라해보세요! 슬림바디 쉐이크 뚜껑을 열고 물만 붓고 뒤집어서 바닥을 툭툭 그리고 한두 개만 하면 다이어트 준비 끝! 이제부터 애터민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하세요!